이번 영상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추가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원격 제어 접속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설치했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팅하면 편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뒀으니 한번 보고 필요한 내용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모두가 진행하면 될 것 같구요. 수도 apt 업데이트 및 apt 업그레이드로 이전에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을 모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진행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내용을 입력하면 약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패키지들을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보안과 여러 기능들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명령어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은 고정 ip 설정인데요. 고정 ip는 우리가 방금 원격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192.168.0.10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192.168.0.9 이런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데 해당 내용은 그 ip를 고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오른쪽 상단에 와이파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여러개의 메뉴가 뜨는데 우리는 이중 와이어레스 와이드 네트워크 세팅을 들어갈겁니다. 이 세팅을 키면은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설정이 나타나게 되구요. 이 부분에 메뉴가 한게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면 eth0과 wlan0 그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wlan0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의미하고 eth0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연결을 와이파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wlan0을 선택하시구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ip를 사용할건지 적어주도록 할겁니다.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재부팅될때마다 와이파이는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 ip를 설정해주게 되면 와이파이가 항상 그 ip로 변하기 때문에 재부팅했을때 ip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ip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순서대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pv4 어드레스는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사용할 ip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192.168.0.150으로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셔도 그냥 우리가 라즈베리파이가 이 ip를 쓰레기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192.168.0.1로 진행해주시구요. 이 내용은 이제 집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 내용이므로 이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ns 서버는 8.8.8.8 구글의 dns 서버를 이용할 거구요. 보즈 서버로 8.8.4.4를 입력해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고정 ip 설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정 ip 설정을 이제 적용시키려면 라즈베리파이를 재부팅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부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음 설정대로 라즈베리파이를 재부팅시켜줘야 하는 세팅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재부팅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가지 설정을 끊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부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재부팅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부팅하는 방법은 아까 명령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수도 리부스를 입력하시면 라즈베리파이가 재부팅이 될 것이고 ip가 192.168.0.150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rdp나 vnc를 연결할 때 192.168.0.100으로 입력을 했었는데 192.168.0.100이 아니라 150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면 라즈베리파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한글 패키지 설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진행하셔야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걸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폰트는 나눔 폰트입니다. 수도 apt install 폰트 나눔을 입력하여 나눔 폰트 패키지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이 설치한 나눔 폰트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글 세팅 데몬인 아이버스 한글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동일하게 수도 apt install 다음에 아이버스 한글 패키지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두 가지의 패키지 설치가 끝나고 아이버스 셋업을 입력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한글 세팅을 위한 데몬인 아이버스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한글 세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버스 데몬 동작 실행에 물어보는데요. 이것을 허락해줘야 우리가 한글 세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S를 눌러 진행해주고요. 아이버스가 실행되면서 설정된 환경 변수들 한글을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이 내용 또한 OK를 눌러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할 언어인 한글을 추가하기 위해서 실행된 창에서 다음의 순서를 따라 진행합니다. input 메소드 창을 선택하여 여기 있는 add를 눌러서 코리아 여기에 코리안을 검색해서 이 한글을 선택해줍니다. 코리안이라고 검색하면 코리안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카테고리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한글을 클릭하게 되면 한글이라는 언어가 시스템 언어로 추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추가한 뒤에는 또 같이 IP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대부팅 이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다음에는 아키텍처 64비트 변환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이제 64비트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OS 자체에서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라즈베리파이는 64비트를 인식할 수 있음에도 32비트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32비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64비트로 변경하여 그냥 64비트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명령어는 라즈베리파이의 아키텍처를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지금 64비트로 설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고 64비트가 아니라면 이 외의 텍스트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볼 거고요. 우선 부팅 참조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나노 부팅 컨피그 텍스트를 들어갑니다. 이 나노는 이제 텍스트 파일 편집기로 윈도우의 메모장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피그 텍스트의 맨 하단으로 이동하여 ARM 64비트는 1이라고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부팅 이후에 해당 명령어를 다시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OS에서는 64비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여기 64비트를 지원한다고 우리가 썼기 때문에 64비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즈베리파이 기준 시간 변경인데요. 라즈베리파이 첫 설치 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서 지역을 미국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미국으로 설정하지 않고 처음에 한국으로 설정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라즈베리파이 기준 시각은 GMT로 우리나라 시간보다 9시간이나 느린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각인 KTS로 변경하기 위해 다음에 설정을 수행합니다. 우선 시간 확인 방법은 데이트 명령으로 이렇게 데이트를 입력하면은 지금 현재 시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GMT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는 이 내용을 KST로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하게 수도 라즈베리파이 컴피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 설정 카테고리가 존재하고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향키로 여기 있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L2 타임존 메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라즈베리파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순서는 조금 다르게 변할 수 있지만 타임존 내용을 잘 보고서 순서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메뉴에 들어올 수 있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 기준 지역을 아시아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로 선택하고 나면은 어떤 도시의 시간을 맞출 것인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서울로 시간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서울을 선택하셔서 OK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시각은 KS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추가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가능하시면 전부 따라 하시는 것이 라즈베리파이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따라 하시지 않았다가 이후 프로젝트에서 동작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여기 있는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